인스페셜 음 남아 아 뭐하는 짓이야 돌아왔어 아 안 하던 짓 하지마 나 두 번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 아 뭐야 발 보이지 말랬지 너 경고야 경고야 오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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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것이 내가 운동하나봐 분위기 지금 네가 덜 맞았구나 아 아직 네가 덜 맞았구나 왜 왜 지금 되게 중요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